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니처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가성비 괜찮은 차량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차냐면 9인승 더 뉴 카니발 모델입니다 새로 가져온 차량들 한번 볼게요 괜찮죠? 보시면 4월 24일날 오늘 아침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2,900,000원이고 20년식이죠? 그리고 11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 가격이 일단 굉장히 싸죠? 아마 이 차량은 이번 주나 주말에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판매가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렁크 2승 완전 못 사고죠? 매운이 고작 2%밖에 안 나옵니다 엔티력 2승 그리고 하부는 깨끗하죠? 이런 차는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멋지죠? 가성비 좋은 차 2,900,000원 제가 이 시간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 더 뉴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생각보다 마음에 드실 겁니다 파워트렁크 하이패스 UVO 내비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오토 슬라이딩 더워 파워트렁크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차선이탈 추방 감지기 옵션 220V 미끄럼 방지 옵션들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옵션들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죠? 이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2,900,000원 지금 현재 9인승은 무려 더 뉴 카니발이 무려 389대가 있어요 엄청나죠? 정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매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 가성비가 좋다 그런 차 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가장 인기 좋은 하얀색만 한번 볼게요 하얀색은 지금 몇 대냐면은 총 87대가 있습니다 87대 이 중에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다음 차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이 차도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럭셔리 등급이라서 좀 많이 빠지죠 19년식이고 7만 키로입니다 1,895만원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면 5%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는 이유가 없죠? 깔끔하죠 이런 차를 꼭 사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 패키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대략 60% 좀 아쉽지만 럭셔리 등급 열선 통풍 시트는 있습니다 운전석만 있어요 이 차량도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일단 따로 오토 도어는 됩니다 따로 나쁜 건 없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됩니다 이 차량을 추천할게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고요 일단 싼 맛에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87대 중에서 화이트 색상 87대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 한 대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세 번째 차량 2,250만원 4월 19일에 가져왔습니다 39,000키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하얀색이죠? 가로그리엘 멋있죠? 일단은 외관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죠? 4월 19일에 가져온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매운 2% 와우 괜찮죠? 렌트 이력이 있음 요즘 가져온 차량들은 거기다 렌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죠? 깨끗하죠? 하부도 깨끗합니다 이런 차량 금방 나갑니다 하얀색이라서 아마도 하얀색만큼 빨리 나가는 차가 있을까요? 없죠 하얀색이 가장 먼저 팔립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색 그리고 G색 순서로 팔리더라고요 순서대로 20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래 굉장히 짧아요 2,250만원 오, 보세요 조수석이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보시면 파워트렁크 있음 키 2개 있음 보세요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뽀송뽀송합니다 자, 보시면 UVO 내비 자,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멋있죠? 이거는 추가 옵션입니다 후방카미나 내비게이션 운전석이 전동 시트 괜찮죠? 오, 오늘 본 차량 중에서 확실히 굉장히 A급이네요 이 차 금방 팔 거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다음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4월 17일에 가져왔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블레스 등급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갑니다 카메라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어라운드 뷰 있죠? 서라운드 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하이패스 이런 식으로 옵션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워크인, 전동 시트 그리고 전동 오토 접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크로시 컨트롤 기능 내비게이션, 약간 우드가 들어갔죠? 고급스럽게 프로토 시스템 위에 보시면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도 같이 있고요 트렁크가 넓죠? 9인승 자, 노블레스 등급 4구 1개등 이런 식으로 멋지게 들어가죠? 자, 꼭 한번 타보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차 자, 4% 매연 4% 괜찮죠?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양호 아쉽게도 4구가 조금 있어요 하나, 이쪽으로 싹 긁어먹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기까지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운행상 지장은 없습니다 운행상 지장은 없어요 교환이 좀 많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 차는 제가 그래도 추천할게요 연식이 좋으니까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차만 제가 또 골라서 추천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게요 자, 다음 차량은 2250만원 차량인데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타이어가 거의 한 90% 이상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식이고 6만 7천키로 4월 15일에 가져왔어요 자, 하얀색 차량이고 하얀색 차량 그리고 시트 색상 오, 괜찮죠? 시트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더워는 기본 옵션이고요 양방향 통풍 시트 오토 홀드 기능키 두 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면이 4.1%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 밑에 면이 없음 깔끔하죠? 일단 하치는 깔끔합니다 하이어도 괜찮죠? 90% 자, 이 차량도 제가 추천 드릴게요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럭셔리 등급인데요 조금 가격대가 좀 저렴합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등급 1599만원 9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4월 12일을 가져왔어요 19년식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색 바디체라이 트렁크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엔 없고 운전석만 있어요 핸들려선 전반가지 센스 에코 시스템 성능 점검 보시면 면 2% 괜찮죠? 렌트 이력이 있음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하체가 아주 깨끗하죠? 하부가 깨끗합니다 이런 차도 괜찮죠? 하이어 한 70% 남았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볼게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미끄럼 방지 옵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 가장 낮은 등급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또 볼게요 쓸만한 차량은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잠깐만요 하얀색을 제가 그만 보도록 하고 다른 색을 한번 볼게요 다른 색을 총 389대 중에서 검정색을 좀 보도록 할까요? 검정색과 다른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차량 한번 볼게요 검정색인데 럭셔리 등급이고 가격대가 굉장히 싸죠? 1649만원 20년씩 8만키로 4월 18일 가져왔습니다 검정색 바이디 차량 그리고 양방향 통풍은 아니고 운전석만 있습니다 통풍 시트 그리고 타이어는 70% 남았습니다 트렁크 오토 프로토 시스템 뒷좌석 열선 시트 USB 시트 상태 괜찮죠? 크로치 컨트롤 기능 여기까지 딱 옵션이 들어갑니다 1649만원 매운 2% 괜찮죠? 렌트 이력 무사고 깨끗하죠?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1649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연식도 좋고요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드네요 아까 하얀색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색상을 검정색만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한번 볼게요 9인승입니다 4월 18일날 가져왔어요 1729만원 13만키로 프레스티지 등급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습니다 색상은 쥐색입니다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쥐색이네요 앞에 보면 491개 등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같이 들어가죠 후방 카메라 뒷좌석 공간 그리고 보시면 반자율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가 같이 있습니다 옵션 괜찮죠 이 정도면 1729만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연 2%밖에 안 나오죠 렌트 이력이 있음 그리고 완전 무사고 깨끗하죠 화보 깨끗하고 다 좋아요 1729만원 추천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죠 좋은 겁니다 저 정도면 그리고 또 어떤 저가 있냐면요 이 차량 한번 볼게요 1780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검정 바디 차량 성능 점검 면 3% 괜찮죠 도어 기원 하나 나머지는 여기 미세누 하나 나머지 미세누 한 개죠 한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개까지는 괜찮아요 이 차량은 제가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있죠 그리고 두 수석에 전동 시트 또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추가했습니다 옵션을 추가한 거예요 자 이 모델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괜찮죠 1780만원 추천할게요 이 차도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면 차 괜찮죠 자 이어서 또 잠깐만요 쓸만한 차량을 계속해서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노블레스 색상은 쥐색입니다 자 보시면 사구 한 개 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죠 외관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 굉장히 깨끗합니다 4월 17일 날 거졌습니다 1950만원 노블레스 19년식 11만키로 썰루프가 있는 차량이에요 외우는 6% 그리고 렌티력이 있음 무교환이죠 무사고 카보는 아주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죠 이런 차 한번 사보세요 자 파워트렁크 있음 그리고 시트 보세요 투톤이죠 아주 이쁩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듀얼 솔루프 옵션이 많은 편이고 열선 시트 지자석입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자석 자 굉장히 깨끗하죠 1950만원 1인 신조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이 차량 하부 깨끗하고 이 차량도 추천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마지막 차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99만원 노블레스 등급이고 1인 소유 차량이고 베이지 시트 오 시트가 굉장히 럭셔리한 투톤이죠 이런 시트는 처음 보이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통풍 시트 양쪽에 들어가고요 전방관지 세서 에코 시스템 또 홀더 핸들 여성기는 들어갑니다 시트가 상당히 멋지고 고급스럽죠 자 보시면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유얼 소유 루프 들어가죠 자 그리고 반자율이 됩니다 핸들에 보시면 반자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반자율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차선이탈 축구방 감지기 220V 같이 들어가고요 시트가 굉장히 럭셔리한 시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트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4구 1개 등 들어가고요 노블레스 2,199만원 19년식 8만 6천 키로 매연 4% 엔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죠 외세인 이유도 없어요 깔끔하죠 일단 너무 깔끔하죠 하체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차는 사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1인 소유 차량이고 듀얼 솔루프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 기본 옵션이고요 이 차량까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 제가 빠른 속도로 저와 저희 직원분들께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